돈보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. 단기 수익에 내가 전업 투자를 해서 급등주에 올라타가지고 매일매일 돈을 벌 것인가. 첫 번째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인가.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되는가. 나는 직장 사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돼. 불가능해 라고 판단이 드시면 하루하루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싸고 좋은 종목,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돈 벌 수 있는 비결. 주식이 조금 덜 오르더라도, 늦게 오르더라도 돈이 되는 종목을 매달 열심히 주워 담는 겁니다. 그래가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크게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이에요. 매일 들어가서 단타 취급 생쇼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만큼 돈 절대 못 법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단타 안 쳐요. 단타 칠 것 같으면, 이왕 손절 거 잡고 단타 칠 것 같으면 해외 선물, 파생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지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몇 푼 먹지도 못하는 주식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손절을 치겠습니까? 이왕 손절 칠 거면, 이게 전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손절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일반 초보자들은 손절 치고 물려가지고 물리고 나면 손절 치고 몇 푼 먹고 또 손절 치고 그러면 내 원금이 계속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깡통치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주식은 내가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오더라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을 사셔야 돼. 그런데 지금 이 두 종목은 떨어지면 손절을 어차피 쳐야 돼요. 왜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탈 16,000원짜리 제가 얼마까지 빠진다고 그랬어요? 나중에 3,4천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손절 쳐야 돼요. 그 종목은. 그런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한 주당 값어치가 3만원짜리야. 그런데 내가 지금 5,000원에 샀어. 5,000원에 지금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샀는데 주가가 만약에 3,000원으로 빠졌어. 그럼 OK지. 왜? 더 대박인데? 더 싸게 사니까?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중장기로 홀딩을 해야 500%, 1000%씩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경험 40년 동안 저도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초보자 땐 40년 넘게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중장기 홀딩하는 거예요. 그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. 주식 시장에서.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돈은 벌고 싶잖아. 그러니까 해외 선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날그날 손절 칠 생각하고 그날그날 들어가서 돈을 벌어먹고 땡기는 겁니다. 주식은 그냥 내팽개 쳐두고 돈 버는 비결이 그렇게 양쪽으로 양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초보자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는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시는 겁니다. 그래서 돈 버는 비결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녁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친구나 아니면 회식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시간대는 제 방송에 들어와서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량으로 자꾸 들으세요. 그러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.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나는 평생 벌어먹을 지식을 쌓겠다. 방송 들어오셔서 그냥 재미나게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살아가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귀동량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듣다가 보면 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. 아무튼 저는 봤을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